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스테이노 김승훈이에요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지난밤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지난밤에는 그 야외 스케줄을 다녀와서 좀 뻗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늦춰져서 이제 ppt 만들고 하게 된 컨텐츠 자 그리고 이번 컨텐츠는 사실 좀 급준비했어요 네 이번에 그 좀 지연 개막했던 메이저리그에서 원래 왼쪽 타석에서만 타격을 했던 최지만 선수가 오른쪽 타석에서 홈런을 날렸죠 그래서 그 아예 이번 시즌 때 계속해서 이제 그 스위치 히터를 계속 하나 와요 일단은 이걸 안타까운 게 개막전 때 못 나왔거든요 최지만 선수가 개막전 때 하핀 후에 왼손 선발 투수였던 유현진 선수가 등판하는 날이라서 근데 이제 테파베 레이스의 그 케빈 캐시 감독이 진짜 이 플랫툰 시스템하고 세이버매트리스를 그 신봉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왼손 선발 투수가 나오는 날은요 같은 포지션에 여러 선수가 겹치면 그 중에서 오른손 타자를 쓰는 거야 일단은 이제 그 일단은 올해 템파베 레이스의 선수 운영 방침이 1루수 자리에 오른손 투수가 선발로 나오는 날은 최지만 선수가 일단 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왼손 선발 투수가 나오는 날은 뭐 확실하게 최지만 선수를 위협할 만한 1루수는 없어요 근데 다른 선수들을 좀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써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였던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개막전 때 최지만 선수가 벤치에서 시작을 했어요 유현진 선수가 경기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타석 때인가 대타로 한번 나와서 볼넷 얻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닝 이제 수비 투입되고 끝났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요 이제 그래서 최지만 선수가 이 오른쪽 타석에 서는 거를 못 보여준 거예요 왜냐면 그 일단은 그날 선발로 못 나왔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경기들에서 최지만 선수가 오른손 선발 투수가 나오는 날 이제 선발 투전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구원 투수가 왼손 투수로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이면 일단은 최지만 선수와 선발 출전한 선수를 그냥 냅둬 보지만 구원 투수가 나올 때는 근데 혹여나 왼손 투수를 진짜 잘 상대하는 아니 왼손 타자를 진짜 잘 상대하는 왼손 투수가 나오면 대타로 바꾸거든요 그게 플래툰이거든 사실 그런 플래툰 때문에 피본 타자들 많아요 물론 이게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 오른손 투수 상대라면 왼손 타자가 좀 더 공략이 쉽고 공략하기 쉬운 타자고 그리고 왼손 투수를 오른손 타자가 공략을 조금 더 용이하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이긴 하 그 정보 많이 알려진 정보죠 물론 모든 선수한테 적용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최희섭 코치도 메이저리그에서 많이 피를 받았었고요 추신수 선수는 플래툰까지 적용은 아닌데 가끔 체력 안배 차원에서 쉰다고 하면 공교롭게 왼손 선발 투수를 상대하는 날이에요 보통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곤욕을 치른 선수들이 꽤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최지만 선수가 이제 오른쪽 타석으로 자리를 옮겨가가지고 타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 투수 한 명은 두 번 상대해가지고 첫 타석은 삼진이었는데 두 번째 타석에서 홈런이 나온 거야 그리고 그날 경기 후반에 또 이제 오른손 투수를 상대하다가 갑자기 투수가 부상으로 교체하다가 왼손 투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지만 선수가 자리를 바꿔서 상대해가지고 볼렛을 얻어서 나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최지만 선수가 어? 오른쪽 타석에서도 좀 하네? 약간 그런 인식을 심어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타석에서도 설 수 있다 왼손 투수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걸 고연은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는데 그래서 이번의 계기로 제가 이제 역사 컨텐츠하고 스포츠 컨텐츠를 같이 다루는 사람으로서 스위치 히터의 역사를 한번 제가 이번 기회에 찾아봤어요 네 당연히 PPT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PPT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른쪽 왼쪽 골라먹는 스위치 히터의 역사 맞아요 골라먹는 재미가 있죠 음 그래서 이제 야구에서 말하는 스위치 히터가 있어요 그래서 야구에서 오른쪽 왼쪽 타석을 모두 사용하고 상대 투수가 어느 손으로 던지느냐에 따라서 자리를 정할 수 있어요 요즘은 스위치 히터 말고 스위치 피처도 있거든요 그 밴디트라고 혹시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스위치 히터하고 스위치 피처가 나왔어 서로 맞붙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이 자리에 가겠다 내가 이 자리에 가겠다 서로 엉켜와가지고 심판이 그때 딱 정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밴디트 룰이라고 있는데 만약에 스위치 피처하고 스위치 히터가 서로 맞붙게 돼요 그럴 경우는요 일단은 투수가 어느 손으로 던질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타자는 그 타자는 이제 자리를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간혹 그럴 수 있어요 그 투수가 그 이제 투수가 상대 타자에 따라서 이제 글러브를 손의 위치를 바꿔 끼거든요 근데 만약에 던지던 손이 손이 뭐 타구에 맞아서 뭐 부상을 당했다 뭐 그럴 경우를 바꿀 수 있어요 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야구에서 이런 상식이 있어요 오른손 타자가 왼손 투수한테 강하고 왼손 타자가 오른손 투수에게 강하다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뉘현진 선수가 개막전 나올 때 템퍼벨 에이스 케빈 캐시 감독이 오른손 타자를 7명에 매치를 했어요 물론 스위치 포함이겠죠 음 근데 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요 사실 오른손 타자들한테 보다도 왼손 타자들 상대로 피한 타율이 더 높아요 통산 성적이 왼손 투수인데도 그 뭐냐 쓰 쓰고 홈런 맞은 그 타자도 왼손 타자죠 뭐 어쨌든 뭐 그런 뭐 예외는 있다 항상 음 그리고 오른손 잡인데도 왼손 투수한테 약한 타자들도 있어요 진짜로 음 자 그렇다보니 이제 스위치 히터가 되는 여러가지 사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신체 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에서요 반대쪽에서 타석에 서는 타자들이 있어요 훈련을 할 때 투수들도요 오른손으로만 공을 던지면서 훈련을 하다가 신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왼손으로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캐치볼 정도만 음 근데 해봤더니 오 괜찮아 그래서 실전에 활용하는 타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지반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마이너리그에서는 스위치 히터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메이저리그 승격이 되면서 감독하고 상의를 하면서 한쪽만 하자 해서 한쪽만 하게 됐는데 올해 이제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살짝 오른쪽 타석에서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올해 스위치 히터를 이제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왼손 타자가 왼손 투수를 공략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실 최지반 선수도 그랬대요 왼손 투수의 공이 어떤 어깨에 오는지를 보려고 한번 그 오른쪽 타석에 서봤대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전으로 가게 된 거야 최지반 선수는 그렇게 됐고 아니면 이제 오른손 참고로 최지반 선수는 원래 오른손잡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잡이들이 단타 치고 1루로 빨리 출리하려고 그래서 1루에서 한 발걸음 기준으로 한 걸음에서 한 걸음 반 정도가 왼쪽 타석이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치로 수집기 같은 경우는요 치고 나서 바로 1루로 달리기 위해서 일부러 왼쪽 타석을 한테 그랬어요 한 번 대충 한 번 보여줄게요 이치로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하면 배만 보일텐데 그래서 보통 왼손 타자들은 배트를 잡을 때 손 위로 왼손을 하고 손 아래로 오른손으로 잡을 때 근데 이 오른손 그 아래쪽으로 잡는 손은요 파워라든지 종합거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이치로가 여기서 이렇게 보통은 그냥 이렇게 타격을 자연스럽게 이 제자를 찾았잖아요 근데 이치로는 타격을 하면서 아예 못 흘러요 타격을 하면서 몸이 아예 1루로 흘러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이치로의 그 타격 스타일이 그 스윙 과정부터 아예 1루로 달리는 거야 이치로는 이제 일본에서의 그 타격 모습은 내가 영상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몰라 보더라도 아마 화질이 떨어질 거야 이치로가 일본에서 타격하는 영상을 제가 자세히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치로가 메이저리그에 간 이후로 타격폭을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치로는 물론 그전에도 교타자였어요 그전에도 교타자였는데 어느 정도 파워도 갖춘 타자였어요 그런데 이치로가 메이저리그에서 시즌 초반에 고전하면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타격폭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치로는 일본 프로야구하고 메이저리그를 합해서 피트로즈보다 더 많은 안타를 친 적이 있죠 메이저리그 안타만 따지만 한 3천개 조금 넘었을 거야 보통 타자가 3천안타 치면 명예의 전담 가죠 메이저리그는 뭐 어쨌든 그래서 이치로는 원래 스위치 히터를 할 수도 있는데 이치로 같은 경우는 왼쪽 타성만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주변에서 야 너 생존하려면 스위치 히터 해야 돼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스위치 히터가 된 사례가 있어요 바로 이제 뉴욕 양키스 영구결번 포스 중에 한 명인 호루에포사다가 있어요 그 양키스의 그 코어 4가 있죠 그 베릭 지터 앤디 페티트 마리아노리베라 호루에포사다 이 4명 참고로 이 4명 모두 양키스에서는 영구결번이에요 근데 이제 페티트는 양무의 이력이 있어서 명예전당을 아마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요 음 일단은 페티트 그도 아마 뭐냐 명예전당 투표는 아마 곧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리베라하고 지터는 한 번에 갔고요 포사다는 아직 못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어쨌든 양키스의 코어 4 그 양키스의 코어 4가 있는데 어쨌든 근데 호루에포사다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그 포수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포수가 아니었는데 아빠가 이제 그 뭐냐 메이저리그 그 드래프트를 앞두고 음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앞두고 이제 같은 포지션에 좀 많은 선수들이 겹치니까 야 호루에 너 삭 메이저리그 롱런 하려면 그 뭐냐 포지션 자원이 적은 포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 메이저리그 갈 수 있다 냉정하게 딴 포지션이면 너 지명 못 받는다 해서 아니 난 포수하기 쓰는데 근데 뭐 아빠가 하래 그래서 그래서 포사다가 포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포수돼서 양키스 지명이 돼 지명이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압박 워렌 줄 알아요 자 그러면 이제 스위치 타자가 되라 원래 오른손잡이잖아요 포수들이 근데 포샤다가 그래서 스위치 히터가 돼요 포수 스위치 히터가 진짜 희귀했거든요 저기 보스턴 레드삭스 지금은 은퇴했는데 제이슨 베리택 도 그 스위치 타자였고요 원래 지금 이제 포수 출신이었다가 뇌진탕 부상 이후에 이제 포수로 포기했던 조 마우어가 있어요 조 마우어 같은 경우도 우투 좌타고요 저기 기아 타이거즈의 포수 중에 그 김민식 선수도 우투 좌타예요 우투 좌타고 좌타 포수들이 요즘은 많은데 그 다저스의 그 야스마니그란달 그 포수도 스위치예요 음 어쨌든 요즘은 그 스위치 타자 같은 경우는요 약간 그 타격보다 수비가 더 중요한 포지션에 좀 스위치 타자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왜 스위치 타자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출전기에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포수라든지 그 포수라든지 유격수라든지 이루수라든지 이런 포지션이 스위치 히터가 좀 많은 편이에요 물론 이루수 스위치 히터도 있어요 마크테시에이라라든지 마크테시에이라가 일루수 스위치 히터였고 랜스 버크먼이 일루수 아니면 이제 코너웨아수였어요 근데 스위치 히터였고 그 파블로 산도발은 좀 왔다갔다 하는데 스위치 히터예요 3루수죠 어쨌든 보통 스위치 히터를 선택하는 경우는 출전기회의 확대가 있겠죠 뭐 어쨌든 그래서 스위치 히터라고 시켜서 스위치 히터가 된 경우가 않다 근데 보통은요 왼손 타자들이 스위치 히터가 되는 경우보다는요 원래 왼손잡이들이 되는 것보다는 오른손잡이들이 그 왼손 그 왼쪽 타석에서 좀 서보다가 스위치 히터가 되는 사례가 많아요 아니면 아니면 그냥 그 우투 좌타가 되거나 저기 강백호 선수나 서건창 선수나 이정우 선수 이런 선수들이 우투 좌타죠 김연수 선수나 음 그래가지고 사실 좀 그런게 있어요 그 오른손잡이하고 왼손잡이는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운동 능력이 더 좋고 왼손잡이는 왼손이 운동 능력이 더 좋아요 그리고 힘의 차이도 커 그러다 보니까 스위치 히터들의 대부분이요 타석에 서는 방향에 따라서 타격 방식이 달라요 음 그래서 뭐 오른손잡이들의 경우는 보통 오른쪽 타석에서는 자기의 원래 성향대로 파워에 맞춰서 치고 왼쪽 타석에서는 그냥 그 출루하는게 목적이어서 정확도에 집중하는 그런 타자들이 많아요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오른쪽 타석에서 그 홈런 쳤을 때 타구가 뭐 시속 170km가 나왔대잖아요 파워가 더 들어갔었대요 이전에 그 왼쪽 타석에 설 때보다 이거는 아마 최지만 선수가 원래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 였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이제 KTBG의 멜 로안스 주니어 선수도 스위치 히터인데 왼쪽 타석에서는 진짜 그냥 리그 최강인데 오른쪽 타석에서는 한 평타 이상 정도 때리는 그런 타자에요 근데 이제 이 스위치 히터들은요 대부분은 오른손 투수 상대의 성적이 조금 더 좋아요 일단은 표본부터도 많아요 표본적인 성적부터도 타석 숫자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세상에는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도 오른손잡이가 많고 그렇다보니까 이제 오른손 투수를 상대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오른손잡이였던 타자들도 스위치 타자를 하거나 우투자타를 해가지고 왼쪽 타석에서 섰을 때 성적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음 그렇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쪽 타석에 섰을 때 왼손 투수를 상대로 하는 성적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그런다 그 좌우 타석의 그 성적 편차가 심하면요 그냥 한쪽에서만 치는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선수들은 또 이제 스위치 히터를 포기하게 돼요 근데 이제 원래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쪽 타석에서 치다가 스위치 히터 포기하면 다시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왼쪽 타석만 선택을 하게 돼요 스위치를 포기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쪽이 더 익숙해진다 이거에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스위치 히터가 좋은 점 스위치 히터가 좋은 점 뭐냐면요 그 배트를 잡는 손 중에요 이 이 밑으로 잡는 손이 타격 정확도 에 영향을 미친데요 음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보통 왼손이 밑으로 가는데 오른손잡이들이 왼쪽 타석에 서면 손을 이렇게 바꿔 잡잖아요 그래서 원래 잘 쓰는 오른손으로 그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이 더 정확해진데요 물론 이치루처럼 그냥 왼쪽 타석이 일루까지가 더 가깝다 근데 이제 아예 이치루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하면서요 단타치고 출루하는 방식으로 장타보다는 단타로 출루하는 하면서 생존을 하자 그런 이유로 우투좌타를 선택해서 아예 스윙 폼부터 바꿔버리죠 근데 이제 요즘은 우투좌타가 굉장히 많아요 음 많아진 이유 중 하나는요 그 왼손잡이 야수들은요 그냥 왼손잡이로 야구를 다 해요 근데 이제 왼손잡이들이 수비를 보려면 일반적으로 야구의 흐름을 감안하려면 일루수나 외야수밖에 못 봐요 외야수는 세 포지션 다 상관없어요 손은 음 외야수는 세 포지션 다 상관은 없고요 그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야수들이 문제예요 보통 그 내야수들은 타자들이 그 배틀 배팅을 한 다음에 일루로 뛰잖아요 근데 그 야수들이 그 이제 타석에서 땅볼을 처리를 아니 수비 위치에서 땅볼을 처리한 다음에 보통은 그 이제 야수들이 그 자기 기준으로 일루가 왼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왼쪽으로 틀면서 일루로 던지는 게 맞거든요 그게 익숙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익숙한데 그 왼손 수비수들은 몰라 3루수면 될 수도 있긴 하겠는데 보통 3루수들도 오른손으로 수비를 해요 그래서 그 그래서 보통 내야수는 대부분이 오른손잡이들이 왼손잡이들이 수비를 보려면 일루밖에 못 가요 음 그래서 이제 왼손 타자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포지션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일루수 외야수 지명타자 투수 이렇게밖에 못 하거든 음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오른손으로 수비가 안된다고 하면요 음 오른손으로 수비 못하는 야수들은 보통 그래요 음 근데 이제 오른손잡이었던 야수들은요 그래서 모든 포지션에 수비가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좌타자를 하고 싶다 하면 타격은 왼쪽 타석에서 연습하고 수비는 오른손으로 공 던지면 돼 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내야수가 대부분이 오른손으로 수비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공을 던져야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종범 코치가 원래는 왼손잡이에요 제가 이제 그 이종범 코치가 그 저는 제가 받은 건 아닌데 저는 셀카만 찍었는데 이제 이종범 코치가 막 다른 그 어린이 선수들한테 사인해주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이종범 코치가 원래 왼손잡이라서 사인은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만 오른손으로 한 거야 이종범 코치는 그 그래서 원래 왼손잡이인데 유격수는 왼손으로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야구를 오른손으로 배웠다 그래요 근데 이때는요 우투 좌타가 있다는 걸 몰랐나봐 그래서 이종범 코치는 타격도 오른쪽 타석에서 배워요 그래서 원래 왼손잡이인데 우투 타예요 특이 케이스죠 원래 왼손잡이에요 이종범 코치가 그렇고 그 근데 이제 요한산타나는 원래 왼손잡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산타나는요 원래 처음에는 유격수를 하고 싶었대요 근데 유격수를 하고 싶어서 우투 좌타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그 야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투수로 전향을 했어요 산타나는 산타나는 그래서 투수로 전향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싸이 영상은 두 번 땄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현진 선수 유현진 선수는 원래 오른손잡이에요 그런데 그 유현진 선수의 아버님이 글러브를 왼손잡이용으로 갖다 준 거야 오른손에 글러브를 끼는 거를 갖다 준 거예요 오른손에 글러브를 꼈으니 어쩌겠어요 혹은 왼손으로 던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유현진 선수는 그래서 좌투우타가 된 거예요 타격은 그냥 오른손 사기 원래 오른손잡이니까 이쪽에서 한 거야 그래서 좌투우타의 경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랜디 존슨이 좌투우타였고요 메디슨 범간호도 좌투우타예요 메디슨 범간호도 좌투우타 해서 왼손투수들이 우타자인 경우도 많아요 공만 왼손으로 던져가지고 근데 이런 경우는 왼손투수가 워낙에 희귀하기 때문에 오른손잡이인데 나는 왼손투수를 하고 싶어요 해서 왼손투수가 된 경우도 많아서 그래요 어쨌든 유현진 선수는 원래 오른손잡이였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KBO 리그에 있는 우투자타 선수들은요 대부분 오른손잡이예요 그래서 이제 강백호 선수도 원래는 투수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1루수로 전향을 했죠 원래 외야수였다가 물론 이제 이벤트 차원에서 강백호 선수도 투수 등판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제 지난 시즌에 그 시즌 6위가 확정되고 나서 그 그래도 KT가 작년에 승률 반타 했으니까 뭐 감사 이벤트 약간 뭐 이벤트성으로 그때 이제 시즌 막판에 강백호 선수가 구원투수로 1이닝을 던졌던 적이 있어요 잘 던지더라고 그리고 그 LG 트윙스에 있는 김현수 선수도 우투수하타죠 응 우투수하타고 아마 오재원 선수도 우투수하타일거에요 응 내야수잖아 우투수하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베간 단일 시즌 이베간타를 쳤었던 석원창 선수도 원래 2루수에요 석원창 선수도 우투수하타에요 응 그리고 이정우 선수 이종범 코치의 아들이죠 이정우 선수가 수비는 오른손으로 해요 외야수죠 이정우 선수가 외야수인데 우투좌타에요 이정우 선수도 응 그래서 그런 그 우투좌타 선수들이 많다 여기에는 안 써져 있는데 그래서 오재원 선수도 우투좌타다 응 우투좌타가 굉장히 많아요 KBO를 그려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리고 이제 최정 선수가 오른손잡이잖아요 이제 최정 선수가 3루수인데 그리고 이제 최양 선수가 아마 그 이제 최정 선수의 동생인데 최정 선수는 스위치를 하려다가 포기하고 오른손타자가 됐구요 그 다음에 최양 선수는요 우투좌타에요 응 최양 선수는 왼손타자에요 그래서 아마 그 만약에 나중에 이제 최정 선수가 뭐 좀 뭐 최양 선수하고 뭐 형제 플래툰이 될 수도 있어 뭐 한동안은 일단은 지금은 아직은 최양 선수가 그 백업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주전을 차지한게 아니거든 뭐 어쨌든 그래서 음 그래서 최정 선수는 오른손타자 최양 선수는 왼손타자다 뭐 그런거 정도 네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다가 그냥 화면으로 잠깐 바꿔줄게요 응 이정후 말고 요 앞에 오재원 두산베어스 여기다 아예 줄을 바꿀게요 이정후 최항 최정동생 이렇게 해가지고 음 아예 이렇게 바꿀게요 글씨 크기는 좀 줄어들긴 했는데 음 그냥 뭐 이렇게 뭐 이 이외에도 그 뭐냐 이 이외에도 밝혀내지 못한 우투자타들도 뭐 많다는거 하여간 우투자타 그 자원 많아요 음 음 그렇고 그렇고 아 그 여기도 이거 해놓자 이종범 아들 뭐 어쨌든 네 이럴 수 있다는거 참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자 스위치 히터가 좋은 점 그래서 일단은 연습을 해보고 만약에 둘 중 한쪽에서만 치고 싶어 하면요 그 자신의 타석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정선수하고 최양선수 이 두 형제의 길이 달라요 최정선수는 한때 스위치 연습을 했다가 포기하고 우투우타로만 뛰고 있고요 최양선수는 우투자타에요 음 그 이제 보통 중남미 출신 스위치 히터들 이런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원래 유격수였다가 그 수비가 개판이어가지고 외야수로 전향한 헨리라미네스가 있거든요 근데 헨리라미네스는요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스위치 히터를 했다가 그래서 이제 중남미 출신 야수들이 스위치가 좀 많아요 근데 그랬다가 입단 후 한쪽을 포기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음 그래서 헨리라미네스 같은 경우는 우투우타잖아요 근데 이제 헨리 같은 경우는 보통 왼쪽 타석을 선택을 하는데 왼쪽 타석을 포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유격수라든지 이루수라든지 뭐 포수라든지 아니면 뭐 중견수라든지 수비가 더 중요한 포지션의 타자들은 그 그냥 그 약간 몸의 신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스위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자 그리고 이제 랜스 버크먼이라는 타자 원래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인데 왼손투수 공략법을 찾다가 스위치 히터가 됐어요 근데 이제 랜스 버크먼이 나중에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만약에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요 나는 스위치 히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 남겨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버크먼은 왼손잡이라서 왼쪽 타석에 섰을 때 성적이 더 좋아요 그런데 2004년에 자신의 홈구장이었던 미닛메이드파크에서 홈런 더비가 열려요 올스타 게임 홈런 더비가 열리는데 2004년에 그 버크먼은 왼손잡인데도 불구하고 올스타 게임 홈런 더비를 오른쪽 타석에서 쳤어요 그 홈런을 더 잘 못 치는 타석에서 선거야 그게 왠지 아세요? 미닛메이드파크는요 오른손 타자한테도 더 유리해요 좌측 담장까지의 거리가 더 짧거든 극단적으로 오른쪽 오른손 타자들한테 유리한 경기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크먼은 그 홈런 더비를 그 오른쪽 타석에서 한거에요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홈런 더비 우승한건 아니에요 그냥 그 당겨쳐서 넘기기가 조금 더 쉬워서 그렇지 많이 친다고는 장담을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 미닛메이드파크는 그 오른손 타자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기장이라서 극단적으로 가깝거든 그쪽이 아 물론 그 여기 보스턴 레드삭스의 페네이파크는요 좌측 담장까지의 거리가 가깝지만 좌측 담장이 홈런이 더 안나와요 거긴 그린몬스터거든 그리고 약간 그런 착시현상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의 홈런 경기장은요 원래 오른손 타자들이 당겨치는 좌측 담장까지의 거리가 더 짧아요 근데 베리본즈 때문에 착시현상이 일어난거야 베리본즈가 맨날 당겨쳐가지고 그 스플렛 히트가 본즈의 시대가 끝난 이후로 스플렛 히트는 팍 줄었어요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스위치터가 안좋은 점 기본적으로 연습해야 될 양이 다른 타자들의 두배 이상이에요 당연하지 예를 들어서 뭐 오른손 타자나 왼손 타자가 이 한쪽 타석에서 스윙을 하루에 천번 연습한다 쳐요 그럼 스위치타자들은요 이쪽에서 천번 이쪽에서 천번 천번 연습해야 돼요 음 당연한 얘기지 그리고 스위치타가 안좋은 점 또 하나는요 스포츠에 오른손잡이가 많다보니까 오른손투수를 상대할 기회는 많은데 왼손투수 상대할 기회가 적어가지고 오른손잡이인데도 왼손투수 상대를 하는 오른쪽 타석에서의 성적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위치타자를 괜히 시도했다가 팬들이 암이 걸려 팬들이 이제 그 그 어정쩡한 스위치터들을 보면 맨날 그 고구마 먹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아우 그냥 제발 그냥 한쪽에서만 쳐 막 이렇게 욕할 수도 있어요 제발 그냥 한쪽에서만 쳐라 그래서 이제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스위치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너클볼투수보단 많아요 아 그리고 이건 TMI 인데요 너클볼투수들은 오른손투수의 기준이에요 오른손으로 공을 던진 오른손투수인 너클볼투수들은요 오히려 왼손타자들한테 강해요 그래서 이제 스위치타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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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 너클볼투수 너클볼투수 가장 최근에는 팀웨이크필드하고 아래이 리키가 있었죠 왼손 그 스위치히터들이 너클볼투수를 상대할 때 왼쪽 타석이 아니라 오른쪽 타석에 들어섰어요 그게 공이 더 잘 보이거든 예외적으로 스위치히터들이 무조건 오른손투수 상대할 때 왼쪽 타석 왼손투수 상대할 때 오른쪽 타석 꼭 이렇게 살아가는 강제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클볼투수를 상대할 때 스위치히터들이 오른쪽 타석에 사요 뭐 그런 경우는 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스위치히터만 할 수 있는 기록들이 있어요 한 경기에서 양타석 모두 홈런을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양타석에서 모두 안타를 칠 수도 있어요 일단 KBO 리그에서 한 이닝에 한 경기도 아니고 한 이닝에 두 번 나오는데 타석을 바꿔서 나오는 거야 양타석 연속 안타 이게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팀이 한 이닝에 타자일 순을 해버리면 보통 그 이닝 중에 투수가 바뀌어요 투수가 바뀌어가지고 KBO 리그에서 당시 LG 테니스에서 떴던 이종렬 선수가 그 아마 그 뭐냐 지금 이종렬 전 해설위원일 거예요 그 이종렬 해설위원 이종렬 해설위원이 그 그 이종렬 해설위원일 거예요 그 이종렬 해설위원일 거예요 이종렬 해설위원일 거예요 그 이종렬 해설위원일 거예요 그것도 놀랍죠 그 이제 멜 로아스 주니어 지금 이제 KT위즈에서 뛰고 있는 다단대 그 멜 로아스 주니어는 한 경기에 양쪽 타석에서 홈런을 날린 적이 두 번이나 돼요 올해 두 번이나 했는데 문제는 이 멜 로아스 한 경기 양 타석에서 모두 홈런을 기록했던 4경기의 상대가 모두 LG 테니스예요 그리고 이제 멜 로아스 주니어는 여기서 이제 여담으로 그 스위치 타자로서 양쪽 타석을 모두 활용해서 히트 포더 사이클을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 타석에서 2루타를 쳤고 단타 3루타 홈런을 오른쪽 타석에서 쳐서 히트 포더 사이클을 완성한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스위치 타자들은 그게 가능해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2004년 반비누의 저주를 깼던 주축 멤버 중 한 명이 빌 뮬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빌 뮬러는요 그 2003년에 7월 29일 한 경기에서요 홈런을 3개를 쳤는데 그 3개 중에 2개가 양타석 그랜드 슬램이에요 그래서 이날 빌 뮬러가 어땠냐면요 3회에 솔로 홈런을 쳤고요 7회에 오른쪽 타석에서 그랜드 슬램을 날렸고 바로 다음 이닝인 8회에는 왼쪽 타석에서 그랜드 슬램을 또 날렸어요 그래서 한 경기 3홈런 9타점을 달성했어요 참고로 상대팀은 텍사스 레인저스였는데 다행스럽게 상대투수가 박찬호 선수는 아니었어요 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빌 뮬러가 2006년에 아마 내가 알기로 다저스로 갔을 거예요 다저스 3루수로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BO 리그 역사상 주요 스위치 히터들 일단은 KBO 리그 최초의 스위치 히터는요 태평양 돌필스 출신이었던 원원근 감독이 있어요 원원근 감독 감독이라는 칭호를 쓰는 이유는 은퇴 후에 개인 야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독이라는 칭호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종렬 해설위원이 있어요 이종렬 해설위원 그 다음에 스위치 히터였고요 이제 장원진 코치가 역시 스위치 히터였어요 그리고 이제 박종호 코치 스위치 히터였고 이제 최기문 전 코치 현재는 이제 스카우트로 활동하고 있는데 역시 스위치 히터 그리고 이제 서동호 코치 스위치 히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진수 선수가 롯데자이언트에서 뛰었었는데 스위치 히터였어요 그리고 KBO 리그에서 선수로 뛴 적은 없지만 메이저리그 선수이지만 KBO 리그에서 코치로 뛰고 있는 핸크 콩커 코치 한국 이름 최현 최현 코치가 포수 출신인데 스위치 히터예요 자이언트 배터리 코치죠 참고로 이제 최현 코치는요 아빠인 최윤근씨가 원래 서울 태생이에요 서울 태생인데 이제 최윤근씨의 이모님이 국제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콩거라는 성을 갖고 있는 미국인 이모부의 양아들로 입양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 입양이 되는 경우가 여러가지인데 그 친부모가 형편이 너무 안좋아가지고 그 다른 집에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집에 보내서 입양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이제 친부모하고 양부모하고 서로 좀 친해 서로 좀 아는 사이인데 이게 양부모 쪽에서 자식이 없어 자녀가 없어서 어 우리가 좀 대신 키우면 안될까 아들 같아서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입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그 김옥균의 경우도요 그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김옥균도 네 그 이제 원래 양아들로 들어갔었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최연선 최연코치는 이제 이모부의 성을 따라서 콩거라는 성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름은 현초이 콩거 현초이 콩거가 됐는데 북적이 미국이에요 미국 가정으로 입양이 됐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최윤근 씨가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 그 거기서 역시 이제 해외로 입양됐었던 한국계 교포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최연코치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최연코치는 그런 재미교포 2세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헹크 콩 그 현초이 콩거라는 이름을 달고 그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 나와봐요 그래서 이제 전체 1라운드 순번으로 에인저스에 지명이 되는데 근데 이제 선수 등록 이름은 헹크가 돼요 왜냐면 이제 헹크는 당시 헹크의 런의 이름을 따서 그 헹크처럼 되라고 헹크 콩거라고 그 이제 선수 등록 이름을 붙여준 거야 음 어쨌든 그래서 나름 장타력도 있고 드래프트 1라운더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SKY1 세트에서 뛰고 있는 그 정영일 선수하고 잇단 동기예요 에인저스 잇단 동기야 그 콩거 코치가 음 정영일 선수하고 잇단 동기고요 근데 이제 정영일 선수 같은 경우는 그 광주 지는 곳이 잘 때 이제 너무 혹사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토미존 서두를 받고 와장났어요 그리고 이제 방출이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정영일 선수는 그 2년 동안 독립리그 뛰다가 SK와인버스 지명 받아놓고 군대를 갔죠 총 4년은 날렸죠 음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최영 코치는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부인을 만나요 근데 이제 부인 이름이 크리스틴 림 크리스틴 림인데 임시 집안이죠 근데 역시 그 부모가 둘 다 부산 출신인데 그 해외로 아마 입양이 된 케이스였나 봐요 음 그래서 이제 크리스틴 림도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 부산에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인의 친척집 역시 남자의 입장에선 처갓집이거든요 그래서 최영 코치 역시 그래서 처갓집이 부산인데 공교롭게 성민규 단장이 오 이제 부상 때문에 선수 일찍 은퇴를 하게 됐다는 걸 알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포수로 활동을 못하게 된 거야 음 원래 이제 포수가 부상 위험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선수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제 최영 코치가 선수 은퇴하게 됐는데 성민규 단장이 그럼 코치로 와라 해서 네 롯데자이언트의 배터리 코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영 코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왜 이 페이지에서 소개를 하냐면요 선수 경력은 메이저리그 기록이지만 현재 KBO 리그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요쪽 페이지에다 넣은 거예요 사실 메이저리그에서는 내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래서 여기다 간 거야 메이저리그에서 명함도 못 내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KBO 리그에서 현역 1군 선수들 중에 스위치 히터는 두 명밖에 없어요 국회성 선수하고 멜로하스 주니어 음 이 두 명밖에 없어 음 그래서 1군은 두 명으로 끝 근데 이제 퓨처스에서 스위치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음 자 그렇고 이제 메이저리그의 역사상 주요 스위치 히터들이 있다면요 최초는 누군지 잘 몰라요 나도 최초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스위치 히터 역대 최다 홈런 선수가 이제 양키스 영구결번 7번인 미키멘틀이 있어요 미키멘틀이 536 홈런인데 근데 이제 맨틀의 경우는요 왼쪽 타석에서의 홈런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 메이저리그는 오른손 투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왼손 투수가 너무 희귀해가지고 오른쪽 타석에서의 홈런 개수가 압도적으로 적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음 그 다음에 볼티모어 오리올스 33번인 에디머레이라는 선수가 에디머레이는요 스위치 터들 중에서 유일하게 500 홈런 3000 한타를 동시 달성했어요 6명밖에 없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 이거를 동시 달성한 사람이 그 6명 중에서 스위치는 1명이다 참고로 저 6명 중에는요 라팔팔메이로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라팔팔메이로 양모를 했죠 안타까워 진짜 500 홈런 3000 한타 동시 달성 저런거 안되거든요 잘 음 500 홈런 3000 한타 동시 달성 6명 중에 1명 네 있어요 알렉스 로드리게스 네 알렉스 로드리게스도 네 양모를 했죠 참 뭔가 씁쓸해 자 그 다음에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영국 10번 10번인 치퍼존스가 있어요 치퍼존스 통산타율이 3할 때에요 통산타율이 3할이면서 468홈런 2726안타를 쳤어요 만약에 1시즌 내지 2시즌을 더 뛰었으면 치퍼는요 3할 500홈런 3000안타 이 3개를 다 달성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못하고 출 그 3할타율 4할 출루율 5할 장타율 이거는 찍고 은퇴했어 치퍼같은 경우는 좌우 차이가 진짜 차이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말년에 너무 극단적으로 안좋아져가지고 맨틀보다 격차가 살짝 커지긴 했는데 그전까지는 원래 오른쪽 타석에서의 홈런이 더 압도적이었다고 그래요 원래 오른손잡이였으니까 치퍼는 치퍼는 3루수에요 원래 치퍼는 3루수고 그래서 저런 기록이 나왔다 그리고 맨틀 머레이 존스 이 3명은 다 명예의 전당을 갔어요 특히 이제 치퍼 한 번에 갔죠 놀랍게도 한 번에 갔어요 물론 이제 스위치 히터 역사상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비율 스탯에서는 굉장히 훌륭했던 선수거든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호레포사다 유명한 스위치 터들 중에서 포수 출신이에요 양키스 20번 영국 10번이구요 근데 이제 타율 2알치푼 3리에 275홈런 포수 치고 홈런 많이 친거에요 음 공격형 포수였어요 포사다는 포사다는 공격형 포수였고 통산 오피스가 8할 때야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음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포사다는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그 포수를 선택하게 잘한게요 다른 포지션에서 이 정도 타격 성적이면 명예의 전당 못 가요 음 이 정도면 못 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번에는 힘들 것 같은데 포수라서 명예의 전당은 갈 것 같아요 포수이기 때문에 그 마이크 피아자가 명예의 전당을 갔잖아요 근데 사실 마이크 피아자는요 드래프트 거의 꼴찌였어요 거의 꼴찌 순번이었는데 근데 이제 피아자가 사실 메이저리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물론 이제 금수저 집안이었고 그 집안에서 좀 찔른 것도 있긴 한데 포수였거든요 포수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냥 뽑아는 준거야 포수로 그 파워 좀 있는 포수라고 그래서 이제 그 그것 때문에 이제 피아자는요 음 마이크 피아자는 수비 못하는 공격형 포수가 돼가지고 명예의 전당을 간거야 그래도 400홈런은 넘겼거든요 물론 포수마스크로 쓰고 출전한 경기 기준으로는 400개가 안되는데 통산홈런은 400개가 넘어요 왜냐면 피아자가 선수생활 말년에는 이제 지명타자로 뛴 적이 좀 있거든요 음 그래서 포수 400홈런을 치고 은퇴한거 음 그래서 명예의 전당 갔어요 400홈런을 넘겼기 때문에 피아자 그리고 이제 버크먼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왼손잡이였고 음 그래서 이제 366홈런을 쳤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게 버크먼은 명예의 전당 떨어졌어요 음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스위치 히터의 사실 흥력사 인물 중에 한 명이 피트로즈에요 자 피트로즈는요 자 전 신시네티 레즈 감독이었고 그리고 선수 시절 통산 4256안타로 안타보험은 메이저리그 역대 1위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위치 타자였어 메이저리그에서 메이저리그 기록만 따졌을 때 4천안타 선수는 로즈하고 타이코밖에 없어요 타이코밖에 없고 이제 이치루 수즈키가 일본 시절까지 통합안타에서는 로즈를 넘겼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 한 3천안타 정도다 근데 이제 이치루 같은 경우도 3천안타는 쳤기 때문에 아마 명예의 전당을 갈거에요 음 3천안타는 쳤기 때문에 아마 한 번에 가겠지 이치루는 음 그리고 이제 사실 피트로즈는요 선수로서의 자기관리는 진짜 진짜 완벽했어요 음 그런데 이제 그 1989년 8월 24일 승부조작과 관련된 도박 혐의로 인해서 야구계에서 연구 제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수 시절에 승부조작이 드러난 게 아니고 감독 시절에 승부조작을 한 거에요 근데 보통은요 승부조작을 하면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일부러 져주는 약간 그런 식의 내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로즈는 승부조작을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돈을 건 거야 자기가 돈을 이기는 쪽으로 건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한 거야 그래서 제명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의하면 피트 로즈는 선수 시절에도 승부조작 도박을 했다 라는 게 어떻게 드러난 났어요 그래서 야구계에서 아예 연구 제명이 됐기 때문에 명예의 전당에도 못 들어갔고요 음 그리고 이제 로즈는요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우는 해줘서 선수 시절의 개인 기록까지 말살하진 않았어요 기록 말살형이라고 예전에 그 고대 로마 시대의 그 처벌 중에서 가장 가혹한 처벌이 있어요 이 기록 말살형이 뭐냐면 일단은 기록 말살형에 처해지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형을 당하고요 그 무덤에 묘비도 세울 수 없고 그 이제 로마 정치 역사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적힌 행적들이 모두 삭제가 돼요 기록 삭제예요 어쨌든 그런 기록 말살형에 처해지진 않았지만 이제 그 이외의 모든 예우는 다 박탈됐어요 그래서 피트로즈는 메이저리그 역대 최단탈을 치고도 명예의 전당을 못 갔어요 지금도 못 가요 제 연구 제명 내가 보기에는 안 풀릴 거예요 로즈가 죽기 전까지는 최소 죽기 전까지는 안 풀릴 거야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 사람은 역대 주요 스위치 히터 역사적인 인물에 들어갈 뻔했던 사람이죠 카를로스 벨트란 전 뉴욕 매츠 감독이에요 음 그 435 홈런으로 스위치 히터 역대 홈런 4위를 기록했던 타자예요 특히 포스트시즌 통산 타율 3할 칠리에 홈런 16개 OPS 18 이거 엄청난 성적이거든요 물론 벨트란 월드 챔피언은 2017년 딱 한 번 땄어요 근데 사실 2017년에 그 월드 챔피언 딴 거는요 자기 실력보다는 다른 선수들 실력으로 딴 거야 그러니까 정작 자기가 날뛰을 때는 우승을 못했어요 음 그러니까 벨트란도 참 이게 문명이 되게 기이해 우승운이 그렇게 없었던 선수가 선수생활 마지막 해에 우승을 하고 은퇴를 여기까지만 보면 벨트란의 선수이력은 굉장히 뭔가 정말 그 감명깊은 드라마 작품이었을 거예요 그 자기 조국의 대표로 푸렐또토 루코의 대표로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을 여태까지 4번을 다 개근을 했고요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도 받았고요 그래서 딱 그 선수생활 마지막 해에 우승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 2017년 포스트시즌 때 싸인홈치기 스캔들이 있었다 이게 작년 2019년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스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칼루스 벨트란이 주도적으로 이에 관여를 했었다 는 사실이 들통이 나요 그래서 그 아마 벨트란은 본인은 버틴 것 같은데 이제 뉴욕 매체 구단 프런트에서 감독은 사퇴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매치가 아마 감독을 자른 것 같아 근데 이제 벨트란이 오프시즌 때 감독이 되고 오프시즌 때 잘렸어요 이번 지난 겨울에 그래가지고 벨트란이 감독으로서 지휘한 경기는 0경기 근데 아무래도 벨트란은 첫 번째 FA 자격을 얻었을 때 뉴욕 매체하고 7년 계약을 했고 계약 두 번째 시즌이었던 2006년에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올렸어요 팀을 그래서 그런 공헌을 인정은 해가지고 이제 매치가 역사상 22번째 감독으로 인정은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벨트란은 매치 역사상 최초의 라틴계의 감독이 됐고요 물론 통산 전적은 0승 0패 기록이 남게 됐어요 0경기 지휘를 했지만 정식 감독이에요 정식 감독으로 인정은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커리어 성적 자체는 어차피 싸인홈치기가 2017년 딱 한 번 있었고 사실 이 싸인홈치기는요 선수들 개인의 성적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다만 이 싸인홈치기로 인해서 상대 팀들이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커리어 성적 자체는 성적 자체는 인정해줘요 약물 먹고 성적 인정받지 못한 그런 선수들 보다는 나은 거야 그래서 커리어 성적은 인정이 됐는데 어쨌든 은퇴 직전에 그 싸인홈치기를 그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 가 밝혀지면서 사실상 명예전당은 이제 못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최지만 선수가 스위치 히터를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인천 인천 출신이고 동산고등학교 졸업했고 그래서 시애틀 메이너스랑 원래 포수룩 계약을 했는데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결국 포수룩 포기하고 일루수로 전향을 했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마이너리그 5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이행을 한 적이 있어요 참고로 메이저리그는 지금 그 현행 규정에 의하면 아마 이때 2014년부터 메이저리그는 바뀐 걸로 알거든요 첫 적발에 8경기 두번째 적발 때 162경기 음 그리고 포스트시즌이 껴있다면 카운트와는 별개로 출전이 금지되고 만약에 이제 162경기 징계가 걸려가지고 한 시즌을 통째로 날리게 된다 이런 경우는 보통 그 그 정규시즌 어차피 통으로 못 뛰니까 포스트시즌도 별개로 출전 금지시키는 사례가 있어요 음 자 그렇고 어쨌든 최지만 선수는 그런 이력이 있구요 2016년 이제 마이너리그 FA가 돼가지고 볼티모 오리오스하고 마이너리그 계약을 해요 하지만 그 계약을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니 룰5 드래프트를 지명이라는게 있어요 KBO 리그에 2차 드래프트 같은거에요 KBO 리그에서는 뭐 팀에서 쫓겨난 선수들 뭐 보류 선수 명단에서 빠졌던 선수들을 2차 드래프트로 지명해서 다른 팀에서 뛸 수 있게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 룰5 드래프트는 원래는 마이너리그에서 오랫동안 기회를 얻지 못하는 유망주 드래그에 기회를 주는 거에요 그래서 이 룰5 드래프트로 지명을 하면요 그 보유권을 갖고 있으려면요 최소 지명 1년 동안은 그 해당 선수를 메이저리그 로스터에서 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뺄려면요 이전 소속팀에 돌려보내거나 양도 지명 선수로 공시를 해야 돼요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양도 지명 선수로 공시를 하게 되면요 역시 엔저스 주전 일루수는 이제 지명타자 출전 비율이 늘어났었지만 알버트 포울스였어요 포울스 있었지 그리고 뭐냐 최지만 선수하고 플랫툰 경쟁까지 해야 되는 CJ 크론도 있었죠 근데 나중에 CJ 크론은요 그 나중에 최지만 선수가 템파베이 레이스로 트레이드가 됐을 때도 이미 CJ 크론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크론은 나중에 나이가 좀 먹어가지고 최지만 선수는 팀에 남았는데 크론은 다른 팀으로 떠난 사례가 됐죠 음 그렇구요 그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지만 선수는 그 엔저스에서 근데 자리를 못잡아요 자리를 못잡았고 2017년 뉴욕 양키스 그 어이고 어 미안해요 그 뉴욕 양키스 스플릿 기약을 했고 그리고 2018년에 미러키브로서 스플릿 기약을 했고 그 다음에 2018년 시즌 도중에 템파베이 레이스로 트레이드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마이너리그 옵션을 모두 소진한 상태 에인저스에서 한 번 2016년에 썼죠 2017년에 양키스에서 한 번 썼죠 2018년 브로스가 한 번 썼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리그 옵션을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음 근데 이제 최지만 선수가 그 아마 2020년 시즌을 마치면 그 2020년 시즌 마치거나 아니면 내년까지 뛰고 나면 서비스 타임 새 시즌을 충족을 시켜가지고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최지만 선수도 향후 뭐 그 레이스가 좀 그 구단 재정이 좀 안 좋은 점을 감안을 하면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어요 음 어쨌든 현재까지 최지만 선수는 팀 분위기에 되게 잘 그 어울리는 뭐 그런 선수라고 하죠 쇼맨십은 좋거든 그러다 이제 최지만 선수가 원래 마이너리그에서만 했었던 그 오른쪽 타석에서의 그 출전을 2020년 시즌부터 이제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경계도 한 번 해보자 했고 도전한 첫날 두 번째 타석에서 초고홈런이 나왔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제 최지만 선수의 스위치 히터 도전과 관련해서 한 번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어요 최지만 그 스위치 히터의 역사 관련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냥 오늘은 되게 그냥 그런 약간 재미로 보는 재미로 보는 그런 컨텐츠 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그렇고 이제 최지만 선수가 그 이제 뭐냐 메이저리그 에서 아마 계속 그 기회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기회를 잡고 있고 이제 앞으로 뭐냐 앞으로 당분간은 미국 영주권을 땄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계속 그 한동안 계속 뛸 거예요 그래서 최지만 선수는 이제 자기가 그 원래 이제 보충력이거든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해야 되는데 최지만 선수는 일단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만 서른일곱 살 때는 한국에 와야 돼요 그 이유가 왜냐면 만 서른아홉 살을 되기 전까지 병역 2년을 채워야 되거든 그래서 최지만 선수는 그때쯤에는 한국에 돌아와서 병역 그 대체복물로라도 병역 이행을 하겠다 어떤 어떤 방식으로든 병역 이행은 하겠다 음 어쨌든 그렇게 선언은 했어요 그때 그때까지만 메이저리그에서 뛰겠다 이거지 아마 그때는 이제 그 이제 KBO 리그 2년 유예기간 동안 뭐 음 뭐 병역 이행 이런거 하든지 아니면 은퇴하고 병역 이행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최지만 선수가 뭐 마냥 좋은 쪽으로만 그 알려진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저도 언급은 했지만 마이너리그 시절에 금지 악물 걸린 적 있죠 그래서 좀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예요 최지만 선수가 좀 그 그래도 할 수 있는 곳까지는 좀 어떻게 잘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름 우리나라에 좀 스위치 히터가 좀 희귀한 만큼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거죠 뭐 약물 먹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러면 오늘 이 최지만 선수와 관련된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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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